안녕하세요. AFC 소속 펜트컵 파이터 최영길입니다. 최영길 선수, 경기 준비를 위해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있나요? 그냥 평소와 같이 셋타임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특별하다는 것은 조금 더 강도가 세졌다는 것.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더 강해졌나요? 체력 운동 부분이 평소와는 다른 서킷 트레이닝이 추가됐다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. 상불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송영정 선수는 그냥 금면 성실하고 체력 좋고 열심히 싸우는 선수입니다. 특별한 스킬이나 특징이 있나요? 그냥 성실한 것 같아요.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말씀 해주세요. 제가 간절히 원했던 챔피언전인 만큼 이번에 기필코 압도를 해버려서 챔피언 배틀 가지고 있습니다. 다ş Ashley 미맄 미남 미미 미림 미래 미래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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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